인수 인수생 때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을까? 신자가 된 거라니 홀은 끝나는 동시에 데뷔 되게 뜨거워졌어요 위너라는 타이틀을 딱 봐봐야죠 리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리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리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15대 10으로 리틈이 승리했습니다 YG라는 타이틀을 아이고 멋진 승리하고 싶어요 절대 더 지고 싶지 않아 YG도 타! 끈들 수 없어 나이도 더 편해 아직 말하는 얘기 짤 리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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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진짜 배틀이야. A팀은 태양의 노래를 B팀은 G-DRAGON의 노래야. 갑자기 어깨가 좀 부가가치세요. 이번엔 이겨야죠. 가운데서 부를 때 표정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요. 박살내야죠, 진짜. 쇼타임! 소리 질렀어요. 미칠 뻔했거든요. 더 보고 싶었어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다음 배틀 때 꼭 이기려고요. 두 번째 배틀입니다. 엄청 이를 갈고 연습을 했고. 빨리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에 두근두근대고 있습니다. 곡이 되게 좋았어요. A팀의 가장 훌륭한 무대였고 정말 기분 좋게 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눈을 잡느라고 정말 좋았어요. 투표 차가 많이 좁혀져서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지구상에서 우리, YG 연습생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남자 연습생은. 고생들이 고생한 걸 저희가 밟고 이긴다는 것도 너무 싫고. 그 부분엔 진짜 가지가 파이널을 할 때만큼은 저희 멤버 다 후회 없이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불사진을 맞아도 마지막 평가 무대잖아요. 다섯 명에서 다 같이 했었던 얘기는 후회가 안 난 대로 다 쏟아붓고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웅 나스카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생방송 결승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약육 강식 극악 무더 잔인하기 이를 때 없는 한집 식구를 둘로 갈라 찢어버리는 이 엄청나도록 잔인한 프로그램에 결승전의 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일 같지가 않네요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상기되시죠 상기되시죠 쌀이 찔렛뻔 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가 저는 몹시 매우 베리베리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Who is your winner 당신들이 생각하는 위너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A팀이 위너이다 A팀이 위너이다 소리질러 오 A팀 이렇게 짱인데 B팀이 위너다 B팀 저의 혈액형이기도 한 B팀이 위너다 소리질러 이 정도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예년이 많이 떴네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A팀과 B팀 마지막 승부를 펼칠 각 팀의 선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밤 당신이 선택할 위너는 누구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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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의 미래가 될 주인공 위너를 직접 뽑아주세요 1,2차 사전투표 결과 1,2차 사전투표 결과 1,2차 사전투표 결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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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년 동안 함께했던 연습생들끼리 배틀을 하면서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떨어진다는 자체가 이 현장에 와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벌써부터 진 팀한테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승자가 결정되면 내일부터 함께 음반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궁금한 사람이 저일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요즘 이 Who Is Next의 Win 프로그램이 워낙 우리 YG 패밀리 안에서 핫하거든요 정말 이 각자 말은 못하지만 분명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팀들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2NE1의 박봄씨 네 우리 YG 패밀리 안에서 굉장히 저명한 외모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들어오는 외모 있나요? 남태윤 군? 역시 대단하죠 인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는 나름 이렇게 데뷔를 해서 용됐다는 소리를 좀 듣는데 아직도 봄이 누나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아니 봄씨에게? 네 근데 봄이 누나는 분명 남태윤 군을 연습생 때부터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복 받은 아이입니까 아니 근데 오늘 정말 멋지지 않아요? 대선씨?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앉아계시는 타블로씨 오늘 파이널 배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 일단 A팀 B팀 둘 다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누가 돼도 굉장히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배 가수들은 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A팀과 B팀의 무대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밖에 YG 아티스트들의 스페셜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록 뭐 투표를 하셨다 그래도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배틀은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1라운드 같은 트랙 같은 곡 배틀 그리고 2라운드 댄스 배틀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는요 자작곡 배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배틀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파이널 배틀은 어떤 팀부터 공연을 시작하나요 대성씨? 2차 배틀에서 승리했던 A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라운드 같은 트랙 다른 곡 배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배틀은 YG 대표 아티스트죠 테디 선배님의 그 트랙을 받아서 각자 색깔을 입혀서 어떻게 만들어 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배틀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유인나씨 빨리 만나볼까요? 네 자 그럼 A팀 무대에 만나 보시죠 테디 형의 같은 트랙을 받아서 다른 스타일로 편곡을 하는 걸로 드디어 왔다 테디 형 곡 받았을 때 되게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멜로디는 같이 만들고 이게 랩이다 이게 박자를 어떻게 타고 이런 랩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재미요소나 뭔가 꽂히는 거를 좀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테디 형 곡에 저희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려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6시 33분인데 밖에서 살짝 봤는데 해 떴더라고요 멜로디의 멜로디라든가 멜로디의 멜로디라든가 랩에 터지는 텐션 랩에 터지는 텐션 멜로디의 멜로디의 멜로디가 확 안 맞아서 테디 형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확 오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멜로디의 멜로디의 멜로디 잘 들었어요 멜로디의 멜로디의 멜로디 Kazых이 이게 우리의 타이틀이 될 수 있는 곡이라고 치면 그렇게 되면 아직 모르겠다 멜로디의 멜로디 멜로디의 멜로디 여자리 멜로디 멜로디 색다르면서도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반복적인 멜로디라던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넣으려고 구성을 짰고요. 와 연구하자, 콜, 스톱. 테디 형 곡으로 하게 됐는데요. 댄서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랑 돌출 무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잘 나가는 미국인들이 오픈카에다가 막 해변가를 달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럭셔리한데 저희가 그냥 앉아서 인트로를 부르고 강력한 안무를 중독성 있는 안무를 만들고 싶어서 같이 생각해 보자. 하우스 비트 때는 뛰어노는 걸로 가고 힙합 비트 때 오히려 느리니까 툭칵 여기서 뭔가 춤을 좀 스웩을 한 춤을 맞추는 게 지금까지 니네가 보여준 거랑 틀리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약간 사람들도 좀 따라할 수 있는 컨셉을 되게 작품하고 싶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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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 나올 때 쓸 소핑. 거의 파이팅이야. 삐지 마. 지금 이렇게 가면 될 거 같은데? 이 방송하는 동안 얻었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웃으면서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재밌는 무대.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걸 바라봐 주세요. 레 erg 신심이 좋네요. 꿈이 달린 무대이기 때문에 이겨야죠. 꼭 승리해서 꼭 민호가 되어서 Just Another Boy 무대에서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I'm Just Another Boy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Let the game begin, yo 시험 폭탄 15초간 속도 물제어 Red light, moonlight 고민하기 전에 터져, punchline 날 자극하지는 마 막 나가니까, so what? 이물전신하는 구급차 앞길을 막지 마라, one one nine 상관없어, 난 어떻게 보이던지 아름답게 또 버려버려도 됐어, I know 날 욕해도 좋아, it's all right 너가 원을 당겨, I'll show you 난 오늘 미치겠어, 난 미치겠어 주체가 안되는 오래봐 더 크게, yeah, I'm crazy 난 오늘 미치겠어, 난 미치겠어 놀라서 뒤로 자빠지게 이제 난 날아갈래 무대가 떠나가게 더 크게 소리치며 니 맘을 또 들어볼래 삐삐삐 미쳐볼래 무대가 떠나가게 더 크게 소리칠래 Everybody get high high Okay, 날 겁없는 boy 널 될 걸 취하는 boy 뭐 말했다면 달아가나 왜 타고는 boy 나쁘는 밤에 더 hot 내 남의 꿈에게 한 하하, I'm back in this track, boy 안전의 아이콘 무대 위단 사람들와 쌓이고 뒤통수 전대로 때리는 뱀뱀뱀 터지는 tension 널 울려받고 있어 바람을 가리면 내가 눈 돌아가며 어킬 테클 걸어봤자 결국 빛 끝날 상관없어 난 어떻게 보이던지 알을텐데 버려 버려도 떠나가 날 욕해도 좋아 It's a ride I'm sure you 난 오늘 미치겠어 난 미치겠어 놀라서 뒤로 다 빠지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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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다 나갈래 무대가 떠나가게 더 크게 소리치면 이 밤을 뒤틀어 놀래 리빙이 미쳐보게 무대가 떠나가게 무대가 떠나가게 더 크게 소리칠래 Everybody get high high 필요한 건 전혀 없어 차라리 비켜줘 모르지도 아무렇지도 하나 제발 내게 신경 꺼 매력있지 않아요 이런 날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날 바라봐 주세요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I'm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I'm just another boy I know everybody, I wanna get a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사실 우리 빅뱅도 테디의 곡으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 배틀에서 A팀의 멘토였던 태양씨 어떻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A팀은 얼마 안 돼서 저와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항상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정말 무대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게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미쓰라씨 이 무대 보시고 누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송민호씨 저는 개인적으로 래퍼이기 때문에 송민호씨를 연습생 때부터 계속 유심히 봤었는데 확실히 무대 위에서 폭발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무대가 저도 봤는데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다 보이는 그런 좋은 무대였던 것 같고 저는 특히 우리 태연이 우리 남태양씨 대단하죠 정말 오늘 태연군 머리가 거의 초장발인데 머리 때문인지 몰라도 더 즐기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재밌었어요? 무대?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다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정말 재밌게 연습하던 곡이라 무대에서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A팀 남아있는 두 무대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A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5353으로 A 아니면 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A팀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B팀의 무대입니다 B팀은 네 또 어떤 같은 트랙을 B팀만의 색깔을 넣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바로 바로 만나보죠 네 지금 만나보시죠 1번 A팀의 무대 2번 A팀의 무대 2번 A팀의 무대 와 우리 진짜 마지막 배틀 미션이다 오우?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같은 트랙 다른 곡 프로듀스 테디 형 어? 마지막이라는 게 없으면 확실히 빡빡 테디 형 트랙이 왔어 오우 좋은데? 역시 테디 형이다 그런 걸 하면서 볼까? 솔로들의 마음을 진짜 막 확 잡을 수 있는 거 솔직히 다 솔로잖아 오 이거 신설아 야 이거다 이거야 됐어? 뽀뽀했어 진짜로? 어 말도 안 돼 뽀뽀했잖아 요즘엔 초등학생도 여자랑 남자랑 손잡고 다니더라 난 무적의 솔로 무대다 18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일단은 큰 테마가 솔로라는 테마잖아 솔로들이면 다 눈물 흘릴 정도로 공감돼 세게 쓰는 거야 강하게 내 그 18년 노하우를 좀 더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 거 같아 혼자인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당당함일 수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난 진심으로 썼어 나도 진심으로 썼어 이걸로 인해서 내 첫사랑은 짝사랑인 걸로 바뀌어졌지 연이 서린다 누구 어디 봐도 연이 들을 닭살 돋는 내 정의 격무 여섯 명 다 골고루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요 뭔가 외롭단 말이죠 다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 씁쓸하고 아쉬운 얘기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안무를 약간 좀 운동성 있게 쉽게 살고 클랩 클랩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나야 된다는 거야 신나면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 아 나 이거 별론 것 같아 너무 안 신나 이거 안 신나 한번 짜보자 나 때부터 나 때부터 좋아 나는 거야 빡 나무 짰어 춤은 진짜 좀 어렵게는 안 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데 웃긴 좀 재미있게 이번에는 사람들이랑 뭔가 호흡도 할 수 있고 저희도 되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무가 김밥이라고 합니다 여긴 저의 조교 김한빈입니다 이번 안무가 컨셉이 뭔가요? 돌고 싶은 사람 네 개 붙어라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정했나요? 네 개 붙어 춤입니다 허리의 움직임이 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아주 고품격 춤이죠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김조교 씨 탭 탭 탭 탭 wie 우 ению q 찔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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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붙어라 친구들아 같이 놀자 오늘 밤은 파축한다 하! 아! 진다! 재밌죠? 앞으로도 펠스클럽이나 요가클럽, 골프클럽 신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따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노래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외로운 솔로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세트가 영화관 앞 걸이고요 댄서 형님들이 커플 연기를 해주시면 그 사람도 잘 어울려 처음이 너무 신나거든? 이 연기는 연기인데 좀 더 재밌는 뭔가 나와야지 약간 여기서 몸을 편하게 약간 좀 바보같이 나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동생은 점유인 것 같아요 동생은 점유인 것 같아요 동생은 점유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아 언제나 축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도 같이 살고 저도 같이 죽으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할 거고요 석회의 여자가 할 수 없겠지만 군대만 즐기고 계세요 구분을 피해ος 준비 됐어? I'm just another boy Every night I feel so weroon Now man 어디 가 외로운ため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밤 공기 좋고 내용 쌍 조명 좋고 날 위한 거리 따분한 연인들과 다르게 가식적인 고민 없고 영화는 혼자 봐야 내용을 알지 않겠어, huh? 커버 링틴, 달동 차라리 기부하겠어, huh? 이번 분위기엔 과연 커플들에게나 아려 But I'm okay, stay okay, 지갑에 돈은 쌓여, oh 이번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아님 아무나 연락해 나한테 난 잠대고 Don't you worry 내 신경 꺼 어설픈 위로 터져 미안해 Don't worry 내 버려둬 난 혼자가 변해, I'm okay Let's go! 그대여, 도대체 왜요? 난 안 되나요? 넌 혼자네요 근데 거기 그대여, 도대체 왜요? 혼자 있나요? 하나처럼 그대여, 도대체 왜요?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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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where's no? 이 밤이 외롭다면 내, 내,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로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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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where's no? 찬바람 불어올 때 내, 내, 내게 붙어 다 같이 손을 위로 난 배놈보다 박차라 믿음을 더 잘 타고 있어 Oh yeah! 전암 막하게 세그네 밤하는 생각보다 짙어 애써 걸어, 허리, 어디 가도 나는 상관없어 솔로 6시로 떡볶어 내 송이 완료된, oh, hey, your style은 만족했고 완벽한 날씨와 style, 내 혼자 기분은 so bad 이 밤의 패션이 stop, 완전 돋보이는 남자 혼자 알아서 위거리에서도 보이는 건가 Don't you worry 내 신경껏 어설픈 위로 타도 미안 돼 Don't worry 내버려둬 난 혼자가 편해, I'm okay Let's go! 그대여, 도대체 왜요? 나랑 되나요? 또 환나네요 근데 거기 그대여, 도대체 왜요? 혼자인가요? 나처럼 One more time, say 5, 5, 5, 5, go, where's go? 이 밤이 외로움 다 변해, 내, 내게부터 다 같이 손을 위로 5, 5, 5, 5, go, where's go? 샴 바람 돌아올 때 내, 내, 내게부터 다 같이 손을 위로 여긴 어디 난 누구 어디 봐도 연인들 닭살 돋는 애정행가 뿐 I'm just a mother I don't care, nah I care 짝사랑도 좋은 애 난 그저 사람이 필요할 수 Oh yeah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aby Just another baby Just another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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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Everybody's up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Just another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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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5, 5, 5, go, where's go? 이 밤이 외로움 다 변해, 내, 내게부터 다 같이 손을 위로 5, 5, 5, 5, go, where's go? 샴 바람 돌아올 때 내, 내, 내게부터 다 같이 손을 위로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솔로들의 마음을 재치있게 풀어냈는지 이야, 대단하네요 특히 그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임팩트있는 춤 4개붙어라 춤 이런거 사장님이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점수를 더 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21의 CLC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어, 너무 귀엽고 또 많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즐거웠어요 바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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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 비하이 씨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모태 솔로라는데 정말인가요? 네, 18년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와 다행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멤버들끼리 좀 외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 6명이서 보내야죠 네, 선물 주고 받고 또 쓸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따뜻하니까요 진짜 네, 아무쪼록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감사,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B팀을 B팀의 무대를 보고 B팀을 응원하실 분들은 샵 5353으로 B 또는 2번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번 B팀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같은 트랙 다른 곡 배틀이 끝이 났습니다 최종 위너는 100%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끼는, 응원하는 팀이 꼭 데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문자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A팀과 B팀의 2라운드 댄스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또 만나봐야죠 네, 그 전에 우리 YG 아티스트들의 스페셜 무대인가요? 네 네, 이 바로 YG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들이 모두 뭉친 네 이 A팀과 B팀을 위한 응원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요? 빨리 만나보죠 네 YG 패밀리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만나 보시죠 맨 처음 랩에 예담이 가는 게 예담이 언니가 들어서 좋은 노래 좋아할까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단원 우리가 막내 라인이에요, 막내 라인 좀 좋은 걸 보여줘야 하잖아 뭘 해볼까, 우리? 우린 봤어? 우린은 평벌신이 맞죠? 우린은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그럼요, 본방사세요, 저 본방사 운동하면서도 항상 재방송을 또 보고 진짜 재밌긴 하더라 엄청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가 힘들었는데 우리도 그랬을 거 같아요 그게 재밌기는 진짜 제일 재밌어 오빠들 막 울잖아 그때 막 같이 우리 엄마도 심지어 울다 나이걸 그랬던 오피셜 뮤싱 내용이 접목을 어떻게 하지? 이건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미스가 놓치다 또 그리워하던 그리워하던 우승을 하던 그렇지 않던 결국에는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진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어? 맞아 맞아 좋아 형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윈 화이팅! YG 화이팅! 오빠들 화이팅! 세상을 흔들어 세상을 노래해 형들과 함께한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져 형들의 짬과 노력은 내 교과서가 되고 형들은 벌써 한 걸음 한 걸음 빠르게 나가 내가 데뷔한 문 앞에 있어 이제는 그 벌자국을 내가 따라 밟을래 요 Oh baby I'll be missing you I hear the feeling girls Falling on the rooftop Oh baby tell me why you have to go Cause there's pain I feel it go away And today I wish you'd been missing you Ooh Can't nobody do it like you Oh Said Every little thing you do Hey baby say Says on my mind And I I'm officially 아 결과에 고개 숙이지 마 무대 위 큰 손에 어깨 구기지만 클라이막스 쏟아지는 박수보다 날 땀 흘리게 하는 건 Miss today 지금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I'll win Promising you 1등 2등 3등 없는 게 꿈이라잖아 숫자 빼면 다 어둠 밝힐 등이라잖아 You know I wanna be a singer 꿈속에 묻히고 싶어 as a winner 가끔은 밟히고 다른 일을 올려보내도 나를 lose 하진 않을 거예요 I'm up here 아침부터 늦은 새벽까지 거울 하나 사이에 두고 어까던 노래를 듣지 못할 텐데 But I could just stand over you baby But I see there's something I just can't do From the way you would hold me To the sweet things you told me I just can't find the way To a lack of you Can't nobody do it like you Said every little thing you do Hey baby Miss today Say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Ain't nobody do it like you Said every little thing you do Hey baby Said all my mind And I'm officially Missing you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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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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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ll I hear is raindrops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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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 Family E-Hi 악동 musician 박예담군의 아주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어떻게 저게 나이가 어린데 말이죠 네 저런 감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맞아요 저도 매주 방송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을 볼 땐 정말 참 재밌는데 미안하기도 해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암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 여기 우리 승리군이 계시는데 네 우리 승리군은 이 서바이벌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런 각종한 특별한 애정이 있잖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서바이벌 참 양사장님께서 서바이벌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양사님만의 잔인한 트레이닝 방법 그럼요 그런 건 다 이해하지만 암요 우리 A팀 B팀 정말 11명이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한 걸 보면 저 또한 너무 네?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서바이벌 뭐고 다 모르겠고 양사장님 A팀 B팀 다 데뷔시 하셨죠? 야 아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서바이벌 장인하고 사장님 저 달려주십시오 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야 이제 승리가 하다하다 빅뱅으로 됐어요 네 하다하다 이제 공개적으로 사장님에게 네 장인하고 서바이벌 이런 건 빅뱅으로 족합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A팀 B팀 정말 우리 양현석 사장님 혹시 문자 투표 정말 안 하셨어요? 저요? 네 했죠 하셨죠? 아 저는 안 했어요 아 정말로 아 A팀에 할 수도 없고 B팀에 할 수도 없고 그럼요 저는 그래서 A팀도 하고 B팀도 했어요 네? 저는 아 이 양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아 네 자 이제 2라운드 댄스 배틀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자 우리 YG 패밀리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럼 2라운드 A팀의 댄스 무대입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무대 보시죠 뭐 댄스야 생각한 게 있죠? 이름 할게요 마지막 무대인 만큼 고민이 많아요 코드가 약간 감동 코드야 처음에 노래 인트로가 딱 위너는 발표가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인 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받 억여주면서 뭔가 그 감정에 취해서 우리가 얼마나 춤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면 될 거 같아 컨셉 되게 좋은데? 소니하고 짠 춤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멋있고 화려한 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진정성을 춤에 담고 싶었어요 춤에서 우리의 얘기를 좀 더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춤에서 되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 손 아파 이거 어려워?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반대로 짧게 공이야 공이야 좀 두는 거 같아 여러분 뭔가 아름답게 돌 수 있을 거 같은데 손끝을 한번 살려 봐 돌 때 dal ג 쿵쿵쿵 짱의 쿵쿵 짱의 쿵 오오 잘 들었다 마지막 말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딱 발표되고 진짜 대기실에 들어가면 다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어떤 표정인지 다들 울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으세요 지면 오히려 웃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 누가 여긴 해가 되든 딱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든 뭐든 비트매들이랑 같이 밥이나 먹고 싶어 서로 옷이 다르겠지 일단은 지면 이기면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 무대 재밌게 할 생각만 하고 근데 자꾸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둡한 상탈을 하게 되잖아 지면 어떡하지 폐차 안 하겠지? 절도 있게! 절도 있게! 위나가 되든 아니 위나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음악을 즐길 거니까 음악을 멈추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Who is next win! 최종 우승팀 위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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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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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흔들어 놓은 노래를 형이 추천했잖아. 우리가 나오면 나오는 음악. 우리의 인장을 알리는 거야? 가사도 얼마나 우리 같아. 나와서 세상을 흔들어 버리겠다. 세상을 흔들어 버리겠다. 뭔가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진짜 안 해 본 걸 많이 해 본 배틀인 것 같아. B팀 춤의 종지부를 찍고 싶어. 이때까지 최고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많은 춤이라서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외국 이때까지 너무... 태어난 같이 넘어간 다음에 좀 뒤에 가서 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쳐서 이렇게 쳐야 돼. 괜찮아요. 얘 연습함 하실 거다 너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나 죽어. 배틀 세 번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정말 강렬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덤블링이나 안 해본 것들 좀 위험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서 남성미가 넘치는 약간 그런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의 그런 패기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춤이 아닌가 딱 맞았어 줄도 느낌 괜찮아 끝 그냥 이 정도로만 해 그냥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힘들기도 했었고 이제 곧 마지막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미친듯이 계속 연습하고 무대에서 완전 즐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이즈요 되게 이즈요 Atlanta 2 2 3 2 2 2 2 2 2 2 2 2 3 1 2 야광국의 주인 귀를 숨는 안하모인 GDRA지 내 랩은 작사 꽂히는 새 창사 마빼로 대학사 조장부터 개 박사 우린 달라지 우린 달라지 우린 달라지 우린 달라지 이건 대충가요 대중이 대충가요 효과가 만에 둘 둘 둘 둘 셋 셋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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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기айте 비야기 비가 비야기 비가 비야기 퍼What одной minimize! 네 B팀의 패기와 팀웍이 아주 돋보이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 투에니온에 춤추는 민기. 민지! 어떻게 봤나요? 네, 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너무나 야성적이고 강렬하고 남성미가 넘쳐서 정말 마음을 뺏겼어요. 네, 정말 블랙홀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정말 듬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B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5353으로 B 혹은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B팀의 무대였습니다.